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. 지금... 그 사람이 보고 싶습니다. 이분아! 네! 긴장된 분위기! 잘 되셨죠? 파팅하셔야 되겠다. 이분아, 2000만원. 누가 불렀어, 지금? 오케이! 레이스. 한 번만 꽂으세요. 많이 있잖아요. 이분아, 한 번만 꽂으세요. 가요. 야구야. 고객만 꽂아달라고. 야! 너가 좀 부를 거 하느냐! 내가 얼마야 해! 에이! 그냥... 아... 아... 더 그리워하지 말자 지친 가슴 움켜쥐고 아니라고 넌 아니라고 수없이 다 그쳐도 이렇게 나 하루도 참지 못해 또 가슴에 너를 담아 사랑한다 널 사랑한다 줘봐. 그 말만 가득한데 나 죽은 듯한다고 잊은 듯한다고 숨 쉴 때마다 아저씨, 아저씨는 뭐 하고 싶은 거 없어? 진짜 따라 보고 싶어요 그렇기도 못하는데 그리고 연애도 한 번 해보고 주세요 오빠랑 연애할까? 오빠랑 연애할까? 또 눈물을 붙잡고서 안 된다고 널 보내라고 두 눈을 달래지마 나 죽은 듯 하나도 잊은 듯 하나도 숨 쉴 때마다 아파와서 오늘도 한숨엔 너 하나만 다시 또 흐르지 마 다 버리고 버려도 지우고 치워도 눈을 뜨면 너를 찾아 숨 쉴 수 없어 감을 수 없어 저희 아가씨 몇 일? 어, 이제 좀 뭔데 주세요 고장났어? 고장났어? 네 맨날 맨날 고장난다 고쳐도 고쳐도 맨날 고장나는 것 같아 괴롭히는 것도 아닌데 며칠 전 고장났어? 그때 그때 깜짝이를 또 빠져들어오어? 여러 번 해보고 말하고 너 아닌 누구도 다신 사랑할 수 없을 테니까 말 잊어도 괜찮아, 그래도 괜찮아 너 행복할 수 있다면 견딜 수 있어, 나 부술 수 있어 이렇게 살아가도 누구야? 나 이렇게 살아가, 죽은 걸 사랑해 너만 가슴을 한 듯해서 너 아닌 누구도 다신 사랑할 수 없을 테니까 말 잊어도 괜찮아, 그래도 괜찮아 너 행복할 수 있다면 견딜 수 있어, 나 부술 수 있어 이렇게 살아가도 I don't want to Oh Tamil Rev. with go